근데 궁금한 게 이 코끼리 인형은 조종석이! 형! 형 안녕하세요! 아 조종석이! 아 오늘 이리 와 이리 와 예예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야 실내 오는데 뭘 이렇게 껴 입었어 그러니까 이게 좀 벗고 껴요 형 목걸이가 편하시겠습니까?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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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으로 내 눈에 우리 민주 PD가 예 자 민주 PD님 아 네네 우리 PD님 있어요? 아 예 네네 아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예 네 목걸이를 이렇게 한번 걸어볼까요? 아 이렇게? 어 설레게 설레게 약간 그래서 이게 목걸이가 느낌이 묘해요 묘해요 이걸 우리한테 줘도 되는데 민주가 꼭 이렇게 뒤에서 채워주네 약간 누군가한테 선물 받는 느낌이야 약간 네 주얼리샵에서 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촬영할 때 네 보통 판매해주시는 분들이 저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우리 조정석이가 이렇게 또 네 우리 핑계고에 또 조정석이가 이렇게 또 함께해줬습니다 네 개혁 여러분 조정석입니다 예 아유 조정석이 혹시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뭐 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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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좋다 얼주가 아 근데 여기가 카페가 아니에요 카페가 아니에요 아 그래도 혹시나 아니 근데 거의 그냥 저기 같아 이제 세호씨는 고정 아니에요? 아 뭐 아 저는 뭐 거의 뭐 이제 가족 가족? 고정이라기보다는 편하게 좀 대닫을 수 있는 삼촌 같은 느낌? 약간 약간 그런 느낌 아닐까요? 이제 형 같은 경우에는 저한테 이제 얼마 전에 말을 놓으시기로 하셔가지고 네 네 저 기억하시죠? 아 그렇지? 네 맞았다 내가 그렇게 썼지 맞아요 맞아요 형이 말 편하게 할 때 해서 아 형 그럼요 편하게 해주세요 맞아 맞아 뭐 하다 왔어 정석아? 집에서 그냥 놀다가 아 그냥 이따가 왔어? 네 이따가 왔어요 아 지금 또 이제 애기랑 네 지금 애기가 아 이제 다섯 살 반에 이제 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20년생이니까 2020년 이야 2020년생이구나 정말 신인류다 신인류 신인류야 2020년이 신... 야 예원이가 벌써 다섯 살이 됐어 말도 엄청 잘하겠네요 아 요즘에 지금 말 터져갖고 완전 장난 아니에요 지금 다섯 살이면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막 귀여움과 깜찍함에 막 하는 절정이에요 지금 그 이제 뭐 할까? 뭐 해줄까? 뭐 이거를 요거 고치느라고 요즘에 아빠 쿠키 줄까? 요거를 계속 해요 그래서 아니야 아빠 쿠키 주세요 이거 해갖고 이제 어느 정도 파악이 돼갖고 이제 보지도 않고 아빠 쿠키 줄까? 그러면 제가 이제 아니야 할 줄 알고 쿠키 줄까? 쿠키 주세요 이렇게 바로바로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자기가 알아서 혼자서 아 그런 지금 시기에요 말 엄청 아 얼마나 좋을까 요즘에 싫어 싫어를 많이 해갖고 아 딱 그때 네 그럴 때 그럴 때 섞어야 돼 어떻게 해요? 자꾸 싫어 싫어를 많이 할 때 아빠가 놀아줄까? 싫어 이렇게 아 아 죄송합니다 아 저녁 아 왜 이렇게 공감이 가지고 아 집에 나오면 이렇게 그죠? 집에 나오면 아빠 막 이렇게 바로 그래요 근데 희한하게 지현이는 그 약간 외국 사람 얼굴 있죠 네 예를 들어 이제 좀 외국 배우나 외국 모델들 그 사진을 보고 엄마 그래 아 형수님이 지현씨가 지현씨가 약간 그런 이것적인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핑계고 나오는데 지현씨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뭐 잘 떠들어 제끼고 오라고 형이 저희가 이제 종종 보니까 형이 아 그냥 뭐 떠들어 제끼면 돼 이 얘기가 아 그럼 형이 되게 맛있게 떠들어 제끼면 돼요 사실 지현씨는 뭐 방송도 방송이지만 우리가 결혼식이나 이런 데서 많이 보거든요 지현씨는 축가나 이런 걸로 좀 많이 또 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아 또 워낙 노래를 아 기가 막히게 정석이도 노래 잘하잖아 아 저는 아유 그쪽은 거의 신계 아 그러니까 말이야 아 제가 기억나는 게 재작년 12월 31일날 응 누나가 초대를 해주셔서 어 맞아 네 너무 잘하셨다 소식할 말로 그냥 튼 줄 알았어 나는 진짜 그 정도로 그날 공연 보고 우리 저기 그 뭐지 뒤풀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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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 말고 누나 그때는 형수님 생일날 생일이었던 것 같아요 또 누나가 초대를 해주셔가지고 예 가가지고 형도 인사드리고 이제 누나가 예뻐해 주시니까 네 그때 춤을 너무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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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춤을 무슨 춤을 허리띠를 풀러갖고 아 제가요? 아 이거 진짜 허리띠 안 풀러서 걸려요 형 허리띠 아니었나 이게 멸총이 있나 아니야 허리띠를 제가 허리띠를 왜 풀르는 거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누나가 이제 친한 친구들 이렇게 초대를 해 주신 거예요 매일 빵은 왜 하고 갔어 그래서 거기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소 네 맞아요 맞아요 거미 누나가 오신 분들께 고맙다고 노래도 한 곡씩 해 주시고 형도 노래를 해 주시고 그래요 또 형 후배 뮤지컬 배우분도 노래를 해 주시고 그러다가 저도 흥에 저어서 춤을 췄는데 어디선가 뭐 혁대가 나온 것 같은데 제가 그걸 휘두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혁대가 제가 휘두르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다 한번 뒤집어 놓고 갔어요 아 조셉이 또 한번 맘먹으면 기가 막혀요 진짜 너무 죽을 뻔했어요 웃겨서 네 아 근데 형 진짜 여기 오면 꼭 진짜 얘기하고 싶은데 형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왜요? 유튜브를 한다고 해갖고 봤는데 그 공원에서 아 맞아요 바로 위에 있는 거 석진이 형님하고 그냥 뭐 산책은 핑계고 두 분이 막 그냥 떠들어 제끼는 거 그런 거 하는데 그게 이렇게 그 채널이 이렇게 와 야 그걸 봤어? 그 청담공원? 그걸 봤어요 와 어떻게 또 그걸 봤대? 아니 형이 한 걸 봐야죠 제 1팀이 아 정말 또 정석이가 또 아 참 진짜 이렇게 했어요 아 그러니까 너무 놀랐어요 아 근데 정석이는 진짜 이런 얘기 너무 많이 들었겠지만 널 늙지를 않는다 너 아니에요 형 주름이 자글자글해 아니 뭐가 주름자글해 야 너 주름은 제가 더 많지 않아요 지금 이것 때문에 생각은 이제 아니 지금 조만간에 이마를 제가 맞을 생각이에요 아 누구한테 맞아요 주먹으로 맞든 뭐 뭐 부턱스를 맞든 형 피부관리 하세요 아니 피부가 아니 안 하고 지금은 안 하고 있어요 아 그러세요 아니 또 존댓말했네 아니 형 편하게 그냥 안 하고 있어 아니 우리 저기 정석이가 사실 이번에 또 작품이 나왔잖아요 아 네네네 무슨 작품이에요 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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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세작 하잖아요 어 우리 세작 있죠 네 첫작 세작 네 제목이 세작이고 매혹된 자들 아 그 세작이란 말이 원래 첫작 스파이 뭐 이런 뜻인데 그런 드라마 제목이 그거예요 1월 21일날 첫방을 합니다 1월 21일날 첫방을 하는군요 네 요거 나가고 3일 중에 아 이 핑계가 나가고 오 우리 정석이 말고 또 누구 나와요? 어 신세경 세경이 아 세경이 본지 너무 오래됐어 아 너무 좋아요 그래요 내가 진짜 짱인 것 같아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제주도 많고 네 참 더 열정적이에요 맞아 맞아 그리고 손현주 선배님도 나와요 아 현주 형님 네 조성아 형님 아 그리고 우리 누구야 저 아 원래 그래 아 이렇게 아니 진짜 잘 생각이 안 나 아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는데 아 그렇게 생각이 안 난다 아 그렇게 아 진짜 이게 핸드폰도 저기 있네 정말 미치겠는게 차에 타서 저랑 같이 지내는 저희 회사 이제 병호씨한테 할 얘기가 있으니까 할 얘기가 있어요 어 여보세요 네 형 어디야 뭐 어디에 있습니다 야 그 어 야 다시 전화할게 흐색까먹어 그러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지 그러니까 저만 그런게 아니죠 다 그래 다 나이를 먹어서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가 이제 하는 일이 또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근데 차에 탈 때까지는 기억이 났거든요 네 근데 그 전화 누르는 그 사이에 잊어버렸나봐 아 아 완전 공감이지 나도 자주 그러니까 그 가끔 그런 거 있어요 이렇게 이제 누구를 찾아야 되는데 세호야 이러면 되는데 세호야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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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갑자기 그리고 이름은 다른 이름 부른 적도 있지 않으세요? 있어요 매니저 동생한테도 성호인데 병호야 그러고 병호한테 성호야 그러고 응 하여튼 어 많은 배우분들이 나오십니다 예예 우리 세 작 배우분들 얘기하다가 평소에 뭐 해 정석이는? 저 진짜 평상시에 완전 집돌이에요 집에 있어 그냥? 네 집에 있고 일을 그러니까 8개월 동안 계속 촬영을 해갖고 아 이제 너무 힘들어서 집에만 있어야겠다고 집에만 계속 있어요 지금 계속 거의 치커 그냥 그 수준으로 그 수준으로 그러다가 진짜 오랜만에 나온 거예요 정석이가 사실은 그러고 보니까 나도 막 뭐 밖에 다 돌아다니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형이랑 저랑 비슷해요 아니 그러니까 정석이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누굴 봤는데 뭐 근데 정석이 얘기를 진짜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네 뭐 골프 가끔 치거나 라운딩 가거나 어 근데 형한테 보자고 연락 많이 오지 않아요? 많이는 아니고 종종 오는데 그때마다 뭐 항상 뭐 그 시간이 잘 맞으면 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지연이가 또 콘서트 네 이번에 이제 일정이 있었거든요 중국투어 그래서 주말에 대부분 약속을 많이 잡잖아요 그렇지 연락 오고 근데 주말에 공연을 해서 항상 내가 이제 예언이를 보고 있었죠 계속 맞아요 맞아요 그렇게 되나요 저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뭐 저희 부모님께 저 잠깐 뭐 친구 좀 만나고 오겠습니다 요게 잘 안 되나요 아 그게 사람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그렇지 그게 또 이제 뭐 한두 번이야 그렇게 할 수 있어도 네 계속 그러면은 맞아요 맞아요 부모님도 힘드세요 그게 이제 하루 이틀 정도 가끔 부모님한테 맡기고 이런 거는 하루 가능한데 하루 가능한데 이제 약속이 많거나 그러면은 새우처럼 어 그렇죠 확실히 많고 그러면 이게 내가 돌려 깐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사실이니까 사실이니까 아니 아니 제가 이제 핑계구를 어 네네네 약속이 많더라고 많아 많아 365에 맞아 맞아 그렇게 자주는 안 된다는 그렇죠 그렇죠 저도 변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좀 달라져요 많은 것들이 진짜 결혼을 하고 참 근데 좋은 점이 많잖아 아 많죠 네 아 역시 또 네 좋은 점이 많죠 그쵸 카마가 야 들어왔어 아 유리야 보험이 된다 정서이가 바로 들어왔어 내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로 잡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어 그래 지금 큰일 날 뻔했어요 형 아니 큰일 날 떨어지마겠어 나도 얘기하다가 조절이 조절이 하다가 얘가 잡아줬어 얘가 얘가 잡아줬어 형이 항상 입버릇처럼 그냥 뭐 식사도 그냥 결혼해서 너무 행복하다 입버릇처럼 하세요 주문처럼 외워야 돼요 주문처럼 근데 형은 로맨티스트에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면 맛있는 게 있으면 좀 포장을 해가는 아 아니 뭐 그 정도야 그리고 아니 얘기는 뭐 미남 좀 계속 얘기해 내가 미남이라기보다는 형이랑 이게 뭘 아니 형 형이랑 미남이에요 그 형이랑 야 가장이 미남 너네 내가 이거 좀 떨어질 뻔하고 정서이가 그렇다고 내가 일을 하면 형이 형이랑 같은 체육관님께서 운동을 하고 형 차를 타고 제가 뭐 어느 뭐 지역까지만 형이 좀 데려다주기로 한 거예요 형이 어디 좀 데려야 됐네요 그래서 어디 가 그랬더니 형수님이 뭘 사오라고 하셨나봐요 그랬어 형수님이 어디 가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랑 거기서 거기서 사라지고 가자 싱그러움을 근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 어딘지 여보세요 경헌아 안 보여 어디로 가야 돼 형수님이 오빠 좀 잘 찾아봐 경헌아 그게 아니라 내가 안 보여서 그래 안 사겠다는 게 아니라 어딘지 정확히 좀 알려줘 봐봐 그래서 제가 옆에서 가만히 있었어 가만히 있었어 그때 뭐 뭐 하여튼 뭐 그냥 생필품 같은 거요 가져왔어요 제가 가져가야 되는데 사오라고 하셨는데 그게 진짜 본인은 이제 어디서 산 게 있으니까 잘 보이잖아 네 근데 이제 처음 가는 사람은 안 보여요 아 생각해보면 사실 정석이도 결혼을 꽤 빨리 한 편이죠 빨리 항공지 항공가요 형? 서른아홉에 했으니까요 그럼 빨리 아니죠 그죠 요즘에는 요즘 뭐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냥 뭐 적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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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에 한 거네요 내가 서른일곱인가 했거든요 아 그쵸 근데 그때도 약간 조금 어 늦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저는 좀 늦었다고 할 때에요 약간 서른일곱인데도 어 결혼 되게 늦게 하는 편이다 라고 지금은 뭐 한 뭐 40대에서도 결혼을 많이들 하시니까 맞아요 네 아 세우도 지금 40 제가 이제 생일이 8월이니까 41인거죠 어 그쵸 저도 51인거죠 어 그렇게 젊어지고 싶어서 그죠 다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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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어지고 싶어서 아니 젊어지고 싶다기보다 아니 오해 마시고 심리적인 심리적인 안정감 아 그쵸 그쵸 느낌이 그냥 형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강서구 쪽에서 오래 맞아 강서구 살았으니까 노라도 신촌 아니면 홍대 요쪽에서 많이 있었어요 네 우리 어렸을 때는 녹색극장 가셨죠? 녹색극장 신촌 녹색극장 아 신촌 녹색극장 아니죠 우리 옷사로 가면 2대 많이 갖고 2대 스파이더맨이라고 하셨어요 아 스파이더맨 네 스파이더맨 정말 예전에는 옷사로 가면 2대 진짜 많이 갖고 아 근데 공교롭게 스파이더맨이네 거기 또 어? 아니 스파이더맨 아 맞아 스파이더맨 껌이더 맞습니다 아 진짜 굳이 한번 얘기해봐 이건 뭐 TMI인데 아직도 기억나는게 2대에 피자부패집이 있었거든요 어 맞아 피자부패집 6층? 6층인가? 맞을거에요 맞을거에요 계단으로도 올라갈 수 있고 계단으로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제가 그러다가 무슨 얘기가 나요? 무슨 얘기가 피자부패 몰라요? 그래서 정말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그 당시에 엄마한테 애교도 부리고 막 해서 3만원인가 4만원을 받아서 신촌가서 피자부패 갔다가 반팔티레도 하나 사려고 하다가 아 피자부패에 걸어 올라가다가 돈을 뺏겼어요 아 맞아 그때 그때 진짜 어떤 형들 3명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아 순간적으로 그냥 지혜쳤으면 좋겠다 했는데 아니다 그러니까 잠깐 그래서 잠깐 정적과 함께 예? 얘기 좀 할까 얘기 좀 할까 얘기 좀 할까 옛날에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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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지대라고 아! 아! 안전지대 안전지대 그래서 내 친구가 그 당시 생일이라고 아빠가 안전지대 옷을 위에 티 자켓 바지 신발 끝까지 와 그 당시에는 풀 세트로 그래서 안전지대로 딱 풀 책장을 하고 와서 와 대박이다 근데 그렇게 멋있게 입고 왔던 애가 그 삼거리에서 다시 만났는데 그 빤스레바람으로 빤스레바람으로 빤스레바람 하여튼 팬티바람으로 아 진짜 양극말를 이게 무슨일이 아니야 무슨일이 아니야 근데 진짜 그때는 싹 뺏겨갔어 아 진짜로 그 막 울면서 뛰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봤는데 아 그때는 진짜 아 그렇게 막 그 불량배 형들이 그 진짜 네 신발하고 옷하고 막 그 양말 뺏어가고 남이 신었던 양말 뺏어가더라고 그거를 저도 예전에 그 그래서 양말 뺏겼잖아요 그래서 그 형이 준 다 떨어진 슬리퍼 신고 집에 갔거든요 근데 형 양말을 뺏겼어요? 양말을 달래 그거를 친구들하고 여의도 간다고 나름대로 멋을 부렸는데 멋을 부려서 그 라코스테에 신고 갔단 말이에요 그 악어가 돌아오지 못했네 그 악어가 그 형의 발목을 물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좀 그런 일이 있었죠 네 가끔 가다가 그때는 막 그 빨래줄에다가 양말 같은 거 옷 같은 거 걸어놓으면 그것도 훔쳐갔어요 맞아요 유명상표 그래서 입지 말라고 막 어깨동무 많이 하시고 아 어깨동무 많이 했죠 친한척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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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에서 우리 친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 딱 걸렸는데 나는 야 뛰어 하고서 막 뛰어 어 그래 그러면 안 잡아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뛰어야 돼 어 근데 멈칫하면 돼 안 따라오더라고 그니까 형말대로 제가 그 당시에 잠깐 했을 때 심리 안 쓰고 그냥 기단에 올라갔으면 되는데 그냥 같이 예 그러면 끝이야 근데 저는 그때도 얘기 좀 하지 했을 때 먼저 그냥 제가 어 드릴게요 그랬어요 당당하게 여러분 제가 제 입장에서도 보이잖아 그 상황이 얼마 있어 하길래 아 저 이만큼 있는데 네 그럼 다 줘 알겠어요 그건 뭐야 서로 거래야 이게 아이가 요런 얼굴들이 그런 일을 많이 당했어 요런 얼굴들이 야 그래도 너는 어떻게 그 판단을 그렇게 해갖고 뛰어 해서 바로 뛰었냐 왜냐면 그때 중학교 1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그걸 경험하고 그렇게 뛰어서 살아온 애가 있는 거예요 걔가 얘기는 해 줬는데 뛰니까 안 따라오더라 그러니까 그런 불량 형님들 중에 실제로 달리기가 빠르지 않은 분들도 있고 아니 그러기도 하고 좀 귀찮아해요 아 귀찮아해 그 형들이 또 슬리퍼를 찍찍 끌고 다니니까 장거리 뛰는 걸 이거를 귀찮아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아 어쨌든 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또 그런 공통점이 그 시대를 살아왔던 저희들이 험악한 없죠? 있어요 어깨동무 어깨동무? 중학생 때 고등학생 언니들이 양 옆에서 이렇게 탁 하는 거예요 어 탁 치고 달려가지고 오 진짜? 아 이걸로 치고 도망갔어? 그냥 그래도 될 것 같아서 그냥 탁 치고 도망갔다 와 그 생각 왜 그 생각을 못했지 명친데 딱 그저 이게 명치잖아요 딱 이랬어 와 와 깡이 있네 언지는 없지? 저 팔짱 낀 적 있어요 다양하게 다 있네 여기 다 뺏겨본 친구들이구나 아 그러니까 진짜 이런 게 없어야 돼요 맞아요 네 누군가 누군가의 돈을 뺏고 누군가의 물건을 뺏고 일상의 우리의 이런 길이 그러면 안 되죠 선도 방송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청소년기를 생각했을 때 꿈이 그냥 연기자 배우진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중학교 때는 그냥 공부하는 재미가 공부를 좀 했나? 중학교 때는 공부가 너무 재미있어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들을 잘 만났어요 네 중학교는 그렇게 흘러갔고 고등학교 와서 춤이나 뭐 이런 거에 이제 눈이 떠지면서 떠지면서 학교 다니실 때 뭐 이런 특별 활동이나 이런 거 안 하셨어요? 방송반이나 합창반 아 진짜 무슨 생각으로 합창반에 들어갔는지 합창반 반장이었어 제가 아 그래 그래서 이제 월요일 애국조회 때 앞에 나가서 이제 지휘하는 친구였어요 제가 아 근데 2주만에 이제 잘렸어요 왜? 전 모르겠어요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 안 하는데 이제 지휘를 나름대로 했는데 약간 웨이브처럼 했는데 제가 하도 이제 춤추고 막 그런 거 좋아하니까 합창반 선생님이 너 지휘가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잘리고 이제 부반장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되는데 정방으로 좀 딱 4분의 4박자니까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약간 좀 이게 약간 요렇게 했나봐요 약간 웨이브를 하던 거에서 아니 근데 이것도 좀 그냥 선생님이 봐주시지 아 그러니깐요 지금은 이렇게 얘기하시지만 그것이 좀 더 과했을 수도 있어요 형이 왜냐면은 그때 한참 춤 연습하고 네 형이랑 비슷해요 저 형 형 MBTI랑 제가 같더라니깐요 맞아요 이게 뭔진 모르겠는데 주목받고 싶은데 주목받고 싶지 않은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선택적이야 네 형 ISFP 네 맞아요 저도 ISFP 아 그러면 약간 그런 성향이지 조용한 거 같은데 이 친구들이 무대에 올라가면 잘하는 친구들이 있더라고 세호가 저기 방송반이었죠? 저는 이제 방송반 아 제가 이제 MDBS라고 여기는 꿈과 희망의 소리 명덕고등학교 방송반입니다 MDBS 방송반 추억을 그렇게 진짜 얘기를 누누이 많이 하다 아 재밌었어요 세호는 그때가 제일 즐거웠대요 저희는 명덕 남고고 명덕 여고가 있으니까 연합방송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방송국 이름이 아우름방송국이라고 해서 방과 후에 떡볶이집에서 만나가지고 같이 뭐 기획회의하고 아 아우르다 네 아우르다 해가지고 이제 그때 컨텐츠도 여러 가지가 있었어 꽁트도 하고 드라마팀도 있고 뭐 해가지고 방송제도 하고 네 그런 거 했었죠 진행을 했어요? 뉴스진행이나 뭐 이런 아 저는 이제 꽁트 같은 거로 좀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아우름방송국 그냥 뭐 회장이었거든요 제가 제 1년 밑에가 이제 반학가상 아 김경욱씨가 저랑 같이 이제 방송반 아 그 학교에 또 명물이 되게 많네요 어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저 고등학교 2학년 경욱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팀을 만든 거예요 야 우리는 개그를 하자 하자 그래서 개그를 하는 기계가 되자 그래서 개그머신 제가 개그머신 1호 경욱씨가 개그머신 2호 해가지고 개그머신이라는 팀 이름으로 코미디언 선발대회에 나간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뽑혀가지고 활동하는데 그때도 이상하게 2층우랑 잘 맞더라구요 맨날 성대모사하는 거 좋아하고 막 양배추로 나갔을 때 난 그때부터 너무 재밌었어요 어 그래요? 어 세호가 난 너무 웃기고 거의 피크했어 그거 이거 뭐 이거 아 깔끔하게 아 깔끔하게 깔끔하게 자기야 자기야 그게 아니라고 너는 진짜 좋아했어 너 역상들은 인기 많았지? 육지즈 때 말씀드렸잖아요 또 팬클럽이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어요 왜? 아니 뭐 팬클럽이 있다는데 만난 적이 없어요 만난 적이 이게 정석이가 뭐라 그럴까 약간 그 약간 귀여우면서 나를 왠지 받아줄 것 같은 그런 느낌에 약간 그게 있어 인상에 아 안아주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 어 있어 아니 진짜 있어 아 진짜요? 네가 좀 있다니까 그런게 난 어때 형? 네 형을 아니 아니 형 미안해 너 왜 이렇게 놀래 아니 형을 지금 아니 너 왜 이렇게 놀래 야 너 여기 하다가 나 어때 형? 왜 이렇게 놀래 아니 놀란게 아니고 아니 조세가 왜 안나와 사실은 예전에도 그렇고 재석이 형을 보면 사람들이 좋아하는게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이 사람과 같이 있으면 내가 좀 더 돋보일 것 같다 돋보일 것 같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야 재밌잖아요 형이 네가 표현을 했는데 네가 표현을 했는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전체적으로 재밌잖아요 아니 조심해 이게 전체적으로 다이너믹하고 재밌잖아요 좋아 네 그것도 매력이지 알겠죠 맞아요 맞아요 만약에 내가 여자다 그러면 듬직한 느낌이다 기대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 당시에 형 결혼하기 전에 뭐 이런 앙케이트 조사 같은 거나 그런 걸 많이 했을 때 뭐 사이 삼고 싶은 연예인 내가 연예인이 되고 나서고 나의 이제 청소년기 청소년기 얘기하는 거야 청소년기 야 야 야 너 얼굴 왜 그래 아니 아니 잠깐만 다시 생각해볼래 어쨌든 형 학창시절 때 제가 생각해보면 되게 소극적인 아이 약간 소극적이죠 연예편지도 딱 자신 있게 형이 쓰긴 쓰는데 솔직히 많이 고민하고 마음 전하는 스타일 그랬을 것 같아요 마음 많이 스스로의 좀 자신감이 좀 많이 있는 상태는 아닌데서 마음을 좀 전하는 스타일 그래서 인기는 별로 아 근데 맞아요 인기는 별로가 아니라 아 실제로 없었어 내가 인정해 실제로 인기가 없었어 가끔 있었어 내가 좋다고 하는 사람은 나를 안 좋아하고 내가 가끔이지만 나를 괜찮아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실제로 그 친구가 친구가 얘기한 것만큼 아닌 뭐 이런 좀 괴리가 좀 있는 아 근데 진짜 형 짱인 것 같아 저는 항상 느껴요 뭘 느껴요 아니 진짜로 형 아 재석이 형은 어떻게 저러지 뭐 이런 생각을 해야지 맞아요 맞아요 사실 제 입장에는 형도 짱이고 형도 짱이죠 아니 세호도 짱이야 너도 짱이야 저도 뭐 너도 짱이야 오 진짜 너무 너무 짱이죠 그래서 저를 또 좋아해 주인들이 있지만 너무 짱이죠 너무 짱이죠 굉장히 좋은 자극제가 되는 것 같아요 형 보면서 아 난 세호도 그런데 진짜 난 재석이 형 한번 보면서 와 형 어떻게 저러지 이 채널도 그 석진 형이랑 공원에서 그렇게 두 분이 그냥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두 분이 그냥 막 얘기해 주는데 근데 그것도 재미 마이크 여기 막 안경이 다 시고 아 맞아 다 기억하네 기억해요 와 신기하다 진짜 신기하게 봤어요 우리 잘하는 또 우리 제작진이 또 작진이 와가지고 이렇게 또 작진 작진 합이 중요한 것 같아요 합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두 분도 물론 재석이 형의 역량이 있지만 재석이 형이 뭘 하면 제일 잘 할 것 같은지를 아니까 그런 거를 같이 준비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아니 뭐 유재석 니가 있잖아 저와 함께하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저와 함께하기 때문에 부담일 수도 있거든요 아 그럼요 고마워하는 거죠 저희들 모두가 게스트분들한테도 그렇고 아니요 제가 너무 고맙죠 네 벌써 갈라 그러는 거 아니죠 아니 아니요 되게 훈훈해서 저도 살짝 그런 거죠 그런 거죠 요즘 어떤 고민을 좀 해요? 요즘 사실 좀 쉬고 싶었어요 되게 드라마 촬영이 오랫동안 이게 또 사극이고 하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작년 3월 말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났으니까 3월부터 찍었으면 약간 쌀쌀할 때 시작해서 맞아요 사계절을 다 겪었어요 우와 사계절 한여름의 무더위와 그래도 이제 신분 상승을 많이 해서 이번에 왕이에요 윙금이에요 윙금 과거로 가게 되면 신분에 따라서 촬영 환공도 좀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괜찮았겠네 세트에서도 촬영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의상이 이렇게 좀 여러 가지를 껴입으니까 겨울 때는 또 좋고 훨씬 더 좀 괜찮죠 관상에서 펭헌이 할 때는 헐벗고 나오니까 거의 맞죠 거의 여기 탑 입고 하시는 네 탑 입고 뭐 여기 다 이렇게 다 드러내고 탑 입고 하니까 그리고 그때는 제가 피부가 하얀 편이라 우리 분장팀이 톤 다운 시키느라고 온 몸에 다 발랐어요 그런 고생은 또 안 했죠 이번에는 아니 어쨌든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때 진짜 가끔 진짜 그럴 때 있잖아 형도 그럴 때 있어요 있어요 세호도 있어 저도 있죠 그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 뭐 해?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예원이랑 놀고 요즘에 좀 빠진 건 그거예요 그냥 저 미디 음악 작업 곡 작업해? 곡 작업을 이제 살짝 한번 해보려고 거기야 지연씨가 있으니까 또 게임하는 것 같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러대 그럼 작곡을 좀 해놓은 게 있어? 작곡을 해놓은 건 없고요 이 초보자니까 기존에 좋은 곡들을 한번 제 나름대로 가상학기로 해보고 이렇게 카피를 한번 떠보기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해보고 있는 거죠 저는 사실 진짜 목표가 하나 있기는 한데 뭔데? 제가 이거는 베리 형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작사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왜냐면 시도 좀 가끔 쓰니까 네 그래서 베리 형한테도 얼마 전에도 이런 내용 어때요 형이 더 이걸 한번 펼쳐봐라 펼쳐봐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데 형이 일단은 뭐 주저하지 말고 그냥 해봐라 막 써봐라 그러면 이제 그게 노래 가상말이 될 수도 있고 어 알려주시더라고요 가능하다면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도 해보고 있어요 오 그냥 유치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형 몇 살까지 아 내가 연기를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아 몇 살까지? 내가 이 일을? 네 어후 뭔가 힘들다 진짜 더 이상 이게 내가 이제 지속이 힘들다 지속하기가 그러면은 멋지게 이렇게 딱 관두고 싶어요? 근데 진짜 이게 참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네 어떤 때는 아 그래 허락해 주시는 한 찾는 데가 있고 진짜 그럴 수만 있다면 이랬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찾는 데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도 욕심일 수 있다 내가 나중에 10년이 지났을 때 나의 체력과 이런 것들이 지금 같지는 않을 수 있으니까 맞아요 그때가 봐서 생각해봐야 되는 문제일 것 같기도 하다 똑같아요 이게 내 체력과 내 건강과 이게 그리고 또 가정이 있을 거고 뭐 이런 여러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건 것 같아요 내가 필요한 일이 있을 때 그 역할을 내가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면 돼 내 자신이 자괴감이 들지 않길 바라는 거죠 그렇지 내 스스로 부끄럽지 않기를 그렇죠 저 혼자 마상 마상당하지 않게 진심을 다하고 싶은 거야 그만큼 잘하고 싶고 또 잘하고 싶고 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해서 잘하고 계신 거 그렇죠 제가 생각을 해요 조금이라도 뭔가 그런 부족함이 있으면 안 되니까 운동도 하고 정석이도 뭐 그러니까 이제 유산소나 기타 여러 가지를 하는 거죠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된다 그러니까 그거죠 그렇죠 방전이 되는 거는 괜찮은데 왜냐면 충전하면 되니까 그렇지 그렇지 근데 이제 충전해도 안 된다 안 된다 가끔 저는 그런 거 느껴요 뭐요 씬에서 전력질주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아 그래요 엑시트 때 그때는 막 전력질주 할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았어 그냥 뭐 지금 전력질주 막 진짜 최선을 다해서 100m를 열심히 달려야 돼 그러면은 넘어지려고 그래요 자꾸 진짜 있어요 뭔지 알아 뭔지 알아 이게 이게 그런 거 없으세요? 있어 이게 뭔지 알아 있어요 내 생각한 몸이 몰라요 안 돼 안 돼 축구를 가끔 이제 갑자기 야 우리도 아침부터 한번 축구 한번 해볼래? 주말에? 그럼 와요 나 축구 잘했었어 나 되게 빨랐어 다 고등학교 때 그런 것들을 많이 하잖아요 한 10여 년 가까이를 운동 같은 거 안 했던 분들이 옛 생각을 하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근데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계속 사무실에서 일하고 뭐 각자 일하다가 갑자기 뛰니까 그러니까 막 토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5분 뛰고 그러니까 진짜 조기축구 하다가 그래서 한 3명이 빠지더라니까 저희 친구들도 형 농구 좋아해서 농구를 이렇게 3대3 길거리 농구 해갖고 옛날에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오랜만 야 오랜만 한번 해보자 뭉쳐서 해보자 근데 어느 팀하고 한 게임 했는데 물론 졌죠 어 이쪽은 옛날 같지 않으니까 화가 나있고 이 둘은 아무 말 없이 이렇게 이렇게 그 모습을 그 모습이 너무 웃겼던 거죠 그 화를 냈던 건 나고 이 둘은 아무 말 없이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세시해도 그래도 비둥비둥했고 그러니까요 뭔가 나름 잘했어요 저희가 그런데 와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웃겨 지호가 지금 이제 15살이에요 남자 뭐 애니까 장난을 많이 쳐요 이제 저한테 자꾸 꼰뚜 범으로 꼰뚜 막 이렇게 하고 어깨를 톡톡 치고 그래서 몸으로 자꾸 대화를 시도해 얘가 작년까지만 해도 내가 이렇게 톡톡하면 어 아빠 아빠 막 이렇게 저도 왜냐면 운동을 하고 하니까 여름 이후부터 맞았는데 아파 좀 당황했어 내가 솔직히 그리고 어깨를 툭 치는데 내가 쿡 간 거야 이 얘기에요 그러니까 애기 때 같이 놀아줄 때 그렇죠 그렇죠 그때는 형 체력 그때는 아니 뭐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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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저도 나이를 먹지만 제가 이제 뭐 나는 운동을 하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힘으로는 평소 일상생활하는 데는 뭐 그렇게 크게는 없어요 근데 성장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와 이건 진짜 다르다 신기하면서도 맞죠 네 이제 예언이가 이제 다섯 살이 됐는데 많이 컸어요 어 많이 컸죠 커고 이거 뭐 하늘높이라는 게 있어요 아 하늘높이 해줄까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그렇지 하늘높이 비행기 놀이인데 비행기 놀이를 하는데 반년 전만 해도 괜찮았는데 어 이제는 너무 무겁고 한 번 하고 한 5분 정도 하면 이제 앉아서 놀게 돼요 아 뭔지 알았나 아빠 쓰지 않고 쓰지 않고 자꾸 앉아서 놀까 이러면서 계속 오 요즘엔 계속 그래요 아 이런거 저런거 떠나서 그냥 내 스스로가 가장 요즘 재미가 있을 때나 행복할 때는 뭐야 요즘 그거 하는 거 같아요 미디 아 미디할 때 아 저는 사우나를 좋아하거든요 온탕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있으면 세상 최고나요 집에서도 저는 항상 자기 전에 반신욕하고 반신욕 많이 하더라고 반신욕하면서 제가 요즘 좋아하는 수박게임이라고 있어요 수박게임 수박게임이 뭐냐면 체리도 떨어지고 앵두도 떨어지고 복숭아도 떨어지고 떨어지는데 사과와 사과가 만나면 복숭아가 되고 복숭아와 복숭아가 만나면 뭐가 되고 하면서 결국엔 이게 수박을 만드는 게임이에요 아 복잡한데 아니 아니 사과가 사과를 만나면 복숭아가 돼요? 네 왜? 아니 근데 이제 의문이 들으니까 왜 사과와 사과 만나면 큰 사과가 되지 않을까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 대화가 아니 그게 아니고 아니 잠시만 게임이 그런 거죠 아니 내가 궁금하면 답을 좀 해줘야죠 네네네 아니 사과가 사과 만나면 왜 복숭아가 되냐는 얘기죠 그거는 이제 게임 개발자분한테 물어보고 사과가 되는 거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니 아니 그럼 내가 하고 싶은 마음에 들게끔 얘기를 좀 해줘야지 이게 무슨 말이에요 파인애플과 파인애플이 만나면 수박이 되는데 왜? 그 게임이 그 게임이 공식이 네 공식이 공식이 이 수박이 만들어졌을 때 그 쾌감 아 근데 희한하게 형도 게임 좋아하세요? 게임 좋아하긴 하죠 왜왜요? 저는 게임을 또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유튜브를 많이 본다 형 제가 보니까 유튜브 뭐 봐? 저는 진짜 여러 가지 다 봐요 그 EPL 너무 좋아하니까 축구도 보고 형들 나오는 프로그램도 보고 보고 그리고 뉴스도 보고 뉴스도 보고 이것도 유튜브로 나가긴 하지만 유튜브가 사람을 그냥 그냥 잡고 놔주질 않아 아니 진짜 놔주질 않는다니까 제가 요즘에 그냥 꽂혀서 보는 게 있는데 수학문제 푸는 거거든요 어 저는 내가 이걸 외부지 하고 있었는데 얼굴도 안 나와요 그래 알아요 손으로 그냥 푸죠 푸는 문제만 나와요 내가 그 문제를 풀지도 몰라요 근데 그 과정이 난 재밌더라고 그냥 그래가지고 근데 왜 사과사과하는 복숭아가 되는 거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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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너무 진짜로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제가 사과드린 거예요 아니 아니 그게 게임이 아니 갑자기 문득 궁금한 게 요즘에 형의 플레이리스트가 뭐예요? 어떤 노래 듣는지가 좀 궁금해서 이게 플레이리스트인데 최근 어떤 노래 들어요? 이문세 선배님 노래도 좀 듣고 아 문세요 확실히 또 거미노래 좀 듣고 크러쉬도 좋아하고 아 크러쉬 어 형 굉장히 좀 다양하게 봐봐봐 다양해요 어 그러네 다양하게 듣네 거미끼 꽤 많네 형이 나오신 드라마 잘 쓰기로운 세상을 해서 사랑하게 될 줄 알았어요 아 네 미도 미도씨가 불렀는데 저는 신효범 누님이 그거 불렀을 때부터 그 노래를 좋아했는데 다시 들으니까 또 그 노래에 꽂혀가지고 또 다시 듣고 정석이가 한동안 아로아 아로아 내가 아로아도 원래 좋아했던 노래인데 아 형님 저도 너무 좋아한 노래인데 제가 이걸 불러갖고 너무 영광인데 또 이게 너무 잘 돼갖고 아 형 원래 노래를 그래도 조금 잘하셨어요? 아니면 좀 연습을 안 켜 있어요? 글쎄요 나는 노래를 내가 나는 다 고만고만했던 것 같아 아 근데 잘하지 박채영씨 할 때 춤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고만고만하게 좀 지금부터 근데 약간 웨이브가 있네 그러니까요 얼마나 웨이브를 아 그러네 제가 웨이브 담당이었어요 저희 팀 우리 팀이 있었어요 아 어쩐지 니 약간 손짓에 이런 그런 웨이브들이 좀 있다 그래서 이제 책상에도 이런 거 책상에 있잖아요 선생님 모르게 이렇게 웨이브를 해요 그래서 이런 연습을 혼자 막 했었어요 이게 사실 왜냐면 그거 연습을 계속 평소에 다 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렇죠 저도 사실 웨이브를 굉장히 아 그래요? 좋아했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몸도 돼요 몸도? 아 저는 이제 진짜 부끄럽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치고 이렇게 아 춤 잘 추는데 괜찮아요 나이키도 돼요 원래 나이키도 돼요 아 진짜 한 바퀴 내려갔다가 오오오 여기서 이제 가죠 형한테 가면 형이 받아주시면 가면 이렇게 들어와서 한번 오오오오 오오오오 받으면은 쭉 오오오오 오오오오 이거 많이 아 재미있어요 좋아했어요 옛날에 진짜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받아가기 정확하게 배웠네 호세가 왜냐면은 그때 그 비디오 테이프가 충만 알려주는 비디오 테이프들이 막 있어가지고 보면서 친구들끼리 벽여대고 이거하고 우리가 비슷한 또래라 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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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덟 카운트로 트기고 오오오오오 맞아요 맞아요 원 투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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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많이 봤지 네 엄마 저 들어가서 공부하겠습니다 문 닫고 깨서 이것만 하는 거 춤추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저도 고등학교 때 근데 이제 축제가 이제 다가온 거예요 어 그래서 신기술을 어 장착을 해야 되는데 뭔가 있을까 하다가 백동키스라고 어 아 그거는 뒤로 이렇게 탕 탕 아 치는거 치는거 이만복 형님이 많았죠 링크에서 그래서 그 연습을 한참 하는데 집도 우리 집도 이제 조그맣게 원룸처럼 되어있는데 원룸이지만 여기가 부엌처럼 싱크대가 있어요 엄마는 설거지하고 그러면 조금만 여기서 저 혼자 계속 침대 매트 위에서 계속 연습하고 있어요 우리 엄마는 설거지하다 어휴 잘한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일상적이어서 와 저희 엄마는 춤을 잘 추셨어요 아 진짜 네 선생님이었어 거의 아 오 그러셨구나 네 그러니까 이제 잘한다 형 그때 그거를 하셨어요 그거를? 어 했지 완성해서 그걸로 고급기술인데 고급기술을 그때 당시에 해갖고 다시 주먹을 한번 탁 형말대로 저도 약간 좀 소극적이면서 좀 안좋기게 있는거 같아요 그게 참 특이해 그러니까 내 스스로도 내 점을 얘기했지만 나를 잘 모르겠다니까 아 맞아요 결국엔 인생은 나를 찾아가는 과정 아닙니까 그렇지않고 나를 찾아가는 과정이요? 결국엔 나랑 사람을 설명하는 과정인거 같은데 나는 그냥 나를 설명하기보다는 그냥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어 아 그렇죠 그러니까 행복하기 위해서 나를 알아야되잖아요 꼭 나를 알아야되요? 그냥 행복하면 되잖아요 아니 근데 피곤한거 아 우리 아 피곤한게 아니다 아니 형이 이거 질질인거 같아 새우 이거 새우 이렇게 눌리고 반응 아니 근데 저는 다시 설명할게요 저는 인생은 결국에는 내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인거 같아요 어떤 수많은 만남과 이별 속에서 결국에는 내 사람들을 만나는 여정이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나는 또 그렇게 생각 안하는데 아 각자의 뭐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으니까 네네네네 나 근데 아직도 그 게임에 복숭아 복숭아 해결이 안됐어요 아 그니까 나중에 보여주세요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복숭아 재밌어요 예전에 그 과일 뭐 이렇게 쪼개는 게임이 옛날 초창기 만족이잖아요 아 태블릿 처음 남았을 때 그거 무지하게 많이 했죠 맞아맞아 야 근데 진짜 신기한게 휴대폰으로 게임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는데 제일 신기했던 거는 예전에 휴대폰에 카메라가 장창 뜨는다고 했을 때 일때 혁신이었지 진짜 난 깜짝 놀랐어 진짜 우리 때 그거잖아 시티폰 옛날에 맨 처음 나왔어 아 이제 시티폰 공중전화 근처 가서 아 맞아요 근처로 가야되고 그러다가 제가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는 PCS라는 게 등장을 해서 아 PCS 016을 제가 썼어요 아 맞아 네 016 PCS 형 첫 핸드폰 뭐예요 제가 첫 핸드폰 잠깐만 그때는 삼성이 나오기 전이라 제가 그때는 모토로야 아 모토로라 이게 망치라 그러죠 이만한 거 옛날에는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폴드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제 장난친다고 전화 온다 전화 온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계란 떼듯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어 여보세요 이러만 말해 옛날에 했던 개그 중에 하나가 떨리는 마음에 전화가 온 거야 헤어지는 여자친구한테 아 이거 알지 이거 알지 이거 알지 벌써 사진도 전인데 알지 알지 이거 내가 잡아야지 이거 알죠 달걀2도 있었던 거 알아요? 아 뭐예요? 노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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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거 많이 하고 있어요 옛날에 이러고 놀았던 거 옛날에 이러고 놀았어요 맞아요 삐삐도 신기했는데 오우 삐삐 깜짝 놀랐어 486 486 아 486 486 있었어요 네 빨리빨리도 있었고 네 빨리빨리 이제 삐삐가 개설을 하게 되면 친구들이 축하 인사를 보내줘요 세호야 나 뭐 누구다 너 삐삐 개설한 거 너무너무 축하하고 야 뭐 지난번에 내가 너한테 그거 좀 미안한데 앞으로 뭐 그때는 친구들이 이제 그런 음성 녹음을 많이 해줬었어요 네 진짜 오늘 우리끼리 추억 얘기 너무 많이 하네요 네 이래도 되는 거죠? 되는 거죠 전혀 상관없어요 네 저희들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보시는 우리 개헌님들도 다 그 각자에 또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오늘 뭐 저희가 이런저런 얘기를 했지만 오늘 정석이가 나온 거는 그 세작 네 네 TVN에서 또 새롭게 또 방송이 되는데 1월 21일 21일 네 많이 많이 또 함께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저기 어디 가요 이제 집 가죠 이제 집 가고 저도 집 가서 이제 뭐 저녁을 좀 먹어볼까 그렇죠 정석이도 저녁 네 먹어야죠 오늘은 뭐 먹어요 언제나 저녁은 뭐 하여튼 애기 위주로 가니까 음식을 한번 예원이가 먹는 거 네네네 저는 이제 그 병원씨 만나서 고기 먹고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 고기를 좀 먹고 싶어서 아 오늘도 또 약속이 있어요? 약속이라기보다는 이제 고기만 그냥 먹고 아 우리 조셉도 오늘 좀 남은 시간 네 네 즐겁게 또 보내시고요 우리 개헌님들도 맛있게 예 또 식사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아 수고하셨습니다 와우 형 수고하셨습니다 재밌었어? 아 또 정석이가 오니까 또 아우 너무 편안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라고 생각 fund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